5회 짐 충성 이병 에이구먼은 모월 모일 도울소대로 전입을 병 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충성 어이 신병 나 소대장이야. 눈도 오는데 얼른 들어가자. 예 알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 축축축축 불걱 어이 심기 이병 심기 심병 데리고 왔으니까 교장 같이 올라가가지고 교육 좀 시켜 교장도 좀 둘러보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 간다 충성 야 병상끼리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네 맞서님이고 소대장님이 교장 가서 교육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자 나와 예 알겠습니다 어 다 왔다 이거 계단 올라가면 교장이야 이거 계단이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우리 교장 계단이 좀 빡색이네 어 여기 눈 쌓였다 신병 여기서 썰매 탈래 죽지 않나 신병 빨리 올라와 빨리 썰매 타러 가자 신병 빨리빨리빨리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게 썰매입니까? 어 신병 나 이거 타고 내려갈 테니까 너도 저기 뒤에 있는 거 타고 와 간다 아 죽을 뻔했다 개신사 신병 너도 빨리 내려와 신놈이 봐 신병 뭐해 빨리 내려와 와우 네네네네 감다 잘 부닥 신병! 신병! 괜찮아? 심기병님 저는 괜찮습니다 10분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신병! 안 돼! 왜 그래! 눈 좀 떠봐! 안돼! 눈 좀 떠봐! 안돼! 신병 아까 일은 내가 미안하다 과자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쓱 감사히 먹겠습니다 옴녀념 옴녀념 심키이병님 꼭 한 줄 다 먹어야 합니까? 남은 것 가지고 들어가면 안됩니까? 내가 준 걸 남기겠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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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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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